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우리 어법 다섯가지 포인트 내 걸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포인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밑줄이 이지에 들어갔다라는 건 이 자리가 동사니 그리고 이지가 단순이니까 주어가 단순이 그거 묻는 거에요. 자 그럼 우리 주어 찾으러 갈까요? 자 엣지파이지부터 여기 여기는 일단 끊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자 주어가 such a commonality of interest 여기가 주어죠. 자 그러면 이 관심사의 공통점이 여기가 주어니까 이지가 단수로 잘 온 거고 이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 성취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주어 동사자리 그리고 수일치까지 잘 된 게 맞습니다. 자 많은 친구들이 이게 틀렸다면 아마 여기 interest라는 복수형을 보고 아 이것 때문에 틀렸다. interest이 are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법 포인트 잡으실 때는 이런 전치사구 덩어리는 살짝 버리시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띄시는 거죠. 자 주어는요 여기에 such a commonality라는 이 단수가 되겠습니다. 자 1번은 수일치 우리 한번 알아봤고요.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요 여기 to chase it이라는 이 자리인데요. 요거는 단수이실까 복수 대밀까 요정도 찾는 거 아닐까요? 자 it이라는 대명사가 뭘 봤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. 자 pray라고 하는 이 단수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은요. can convince a to be 라고 해서 이 a가 b 하는 거를 convince 확신하거나 설득하지 can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. 자 이 predator이라고 하는 포식자로 하여금 자 그거를 쫓지 못하도록 확신을 시키고 설득을 시킨다. 이 정도로 보실게요. 자 그럼 여기서 it은 야 이거 지금 포식자가 누구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먹잇감 얘기해야 될까? 그치 먹잇감이죠. 자 이 pray가 a pray라는 단수가 it을 받고 있는 대명사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 이 pray 여기 있는 이 주어가 자 여기 있는 이 it 여기를 지금 대명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괜찮아요. 이렇게 보실 거고요.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3번에 위치가 왔죠. 저 여러분 위치는요.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. 무슨 문장이 와야 돼? 그치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됩니다. 자 여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. 자 위치는요.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관계부사 왜얼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. 자 왜얼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. 그래서 위치야 왜얼이야 이 자리에 묻는 겁니다. 자 그럼 위치 뒤를 확인만 해보실게요. 자 도즈 후 라는 사람들 있는데요.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receive the signal 자 그 시그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도즈 주어 will be 동사죠. better off believing it 그거를 믿는 걸 더 잘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도즈부터 이까지의 문장에 보시면 뭐 하나라도 빠진 성분이 있나요? 없죠. 없죠. 자 다시 한번 보세요. 자 도즈 후 부터 가로 열고 여기 이 세 가로 닫고 이 도즈가 주어고요. 자 이 후절은 이 시그널에서 지금 이 도즈로 꾸며주는 후절 들어갔고 자 동사가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이라는 이 목적어까지 believe의 목적어까지 정확하게 주어, 동사, 목적어가 싹 다 잘 들어가 있잖아요. 자 이런 거 우리가 완문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고요. 자 이 위치는 완문을 데려올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는데요. 자 3번은 이 where는 아니었고요. 사실 잘 보시면 앞에 guarantee 라고 하는 어떤 보증 보증 이라는 것은 어떤 보증이야 라고 하는 동격의 대수로 사실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. 자 그래서 3번은 원래는 which will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하는데 혹은 가끔은 이제 위치와 또 이제 that의 구별로서 자 이때 이 that은 이제 동격의 that이라고 해서 이 동격의 that은요 뒤에가 또 완문이 오거든요. 여기서는 이 guarantee라고 하는 보증, 보증서 근데 그 보증서는 즉 이런 보증서다 라고 하는 동격의 that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맞는 단어를 넣으실 때는 3번은 that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자 이제 4번 들어가실게요. 자 정답은 찾았고 4번은 어땠어요? 자 그 message라고 하는 것이 have to be kept on the whole 우리 쌍꺼파만 살짝 버리는 게 문법이 더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. 자 그럼 그 message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져야만 한다 라는 건데요. 어떻게? honest, 정직하게. 자 그럼 여기서 honest는 뭐죠? 어 형용사네요. 자 이 형용사하고 구별하는 시험은 뭐죠? 그렇지 부사예요. 자 근데 여기서 형용사야 부사야 라는 걸 구별하려니까 보니까 kept라는 동사가 보이시죠? 자 뭐뭐하게 유지하다 라는 keep 이라는 동사는 보호를 데려오고요. 자 보호자리는 누가 오죠? 형용사밖에 모두죠. 그래서 이 kept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된다? 아 이렇게 정직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 메시지, 메시지와 정직함은요. 서로 equal 관계가 나오는 보호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보호자리는 형용사 오는 거니까 4번은 맞는 거죠. 자 그래서 우리는 kept 이라는 이 동사의 특성을 가지고서 아 얘가 보호를 데려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. 5번은 비교적 단순했어요. 어떻게 푸셨어요? 자 여기서 일단 끊어주시고 자 honest 이라고 하는 이 정직은요. 자 이제 maintained 이렇게 유지가 되어진대요. 자 뭐에 의해서 acceptable cognitive mechanism이라고 하는 어떤 인지적 메커니즘에 의해서요. 자 근데 그것인데 평가하는 메커니즘인데요. 자 뭘 평가해? 아 이렇게 전달된 정보 아 그러면 정보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지? 동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뭐죠? 그렇지 분사라고 했죠. 자 근데 이 분사가 PP형이니까 과거 분사네.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되어지는 정보 괜찮죠? 그래서 이 5번도 맞다라고 보시니까 우리 정답은 3번에 있는 guarantee that이라는 동격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5가지 포인트 자기 걸로 꼭 만드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